어떤 시도가 더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 OO를 좀 보면 돼 2024년 국가직 9급 국어 경향 예측 먼저 2023년 기출의 출제 비율부터 보시죠 2023년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여기서 보면 지금 연역별 문제 비율은 그냥 세팅됐어 맞지? 자 그래서 문법 규정 2개 그 다음에 비문학 화법 장문 더해서 11 혹은 12 그 다음에 문학 3,4 그 다음에 어휘 한자 3개인데 이 중에 표기 하나 표기 하나고 나머지는 어휘의 의미를 내거나 문맥 추론을 시켰다 그러니까 한자가 3개라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? 자 그러면 한자 문제 하나야 한자 문제 하나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 때문에 2024 비율이 어떨까는 거의 이대로예요 제가 봤을 때 이대로인데 그러면 여기서 연역별 비율이 안 달라지고 어떤 시도가 더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 2025 기조를 좀 보면 돼 그럼 2025 기조상 어떤 걸 우리가 유의미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이 비문학 말이에요 비문학 비문학에 이미 기출해도 언어학 지문이 있어요 즉 문법이나 규정 관련된 거 언어에 관련된 비문학 제재를 쓰는 거죠 그러니 이 같은 경우는 원래 비문학은 배경 지식을 동원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미리 알고 있는 내용이 지문으로 나오면 유불리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어 내가 이 내용을 알아 언어의 의미변천에 대해서 알고 있어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알고 있어 어 그러면 지문이 굉장히 쉽게 읽힐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시도는 자 문학은 문학답게 따로 냈잖아요 근데 2025에 출제 기조 전환 그 예시를 보면 문학을 비문학 제재로 쓴 게 있죠 이미 기출해도 있어요 여러분 인사혁신처가 갑자기 이러는 게 아니야 이미 다 보여줬던 걸 다시 정리해서 20제를 준 거야 예시가 하나였던 게 아니야 알겠죠 알겠죠